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버엔딩스토리 부활의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조금 달라요 키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음씩 다 낮추시구요 그 상태에서 6번줄만 한음을 더 낮추시면 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원곡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마디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번째 발에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 3번 손가락 하나만 땡기고 두개 잡아주시면 되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세번째 마디는 am 그 다음에 7b8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 5b8에 잡아주시고 해주시고 3번으로 2번줄 7b 이렇게 자 네번째 마디까지 합쳐볼게요 이렇게 되요 다섯번째 마디는 이 상태에서 3번 손가락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3, 14, 14, 14 이때도 3번 손가락 재활용하시구요 12b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디 이렇게 1, 2, 4번 손가락으로 8, 7, 5, 8, 7, 5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스윽 하면서 이게 시작하겠죠 두 하고 여덟번째 마디 여기서부터는 4분에서 4박자로 바뀌어요 이전 인트로 같은 경우는 8분의 6박자에서 8분의 4박자 그리고 4분의 2박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프리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마디부터만 신경쓰시면 되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이때 2번 손가락으로 이때 1번 손가락으로 6번, 5번, 4번 줄 발에 잡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쳐볼게요 순서만 지키시면 사실상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플렉 잡아주시고 아홉번째 마디 쉽죠?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마디 T코드 서서4에서 그 다음에 영일 해머링 저 문제되기 쉽죠? 그 다음에 열세번째 마디 14번째 마디 살코 böyle 하면 열세번째 바디 하고 그 다음에 2삼 4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열일곱 번째 마디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 열 여덟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언젠가 나오는 부분 언젠가 그 다음에 지금 열아홉 번째 마디 하고 있어요 풀링오프 한 마리 풀링오프 하셔도 됩니다 열 아홉 번째 마디 합쳐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무 번째 12플라에서 6번 줄 이렇게 스라이딩 효과를 줄 겁니다 베이스 효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무 한 번째 마디 이때 2번으로 잡아주시는 거 이때 4번으로 잡아주시는 거 해 볼게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스무 두번째 마디 어렵지 않죠? 그리고 바래 하셔도 되고 슬라이딩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무 세번째 마디 이때는 7플레 바래 그 다음에 스무 네번째 마디 그 다음에 스무 네번째 마디 하고 스무 다섯 번째 마디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1,2번 줄 3플레 잡아주시면 좋아요 바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치킨지 못했던 스무 네번째 마디 바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스무 일곱 번째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쵸? 그 다음에 스물 여덟 번째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두 박자를 공백을 넣었는데 사실은 실제 노래에서는 따안 하면서 바로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요 근데 연주곡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따안 하면서 두 박자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 1강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